그라곤은 자문하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. 곧 그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 사실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. 이토록 가는 다리로 지금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. 한편 비교적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. 종우 씨가 지금 이런 기분 아닐까요? 또 그, 체면은 생길 거 있습니까요? 밤은 싹 다 치웠습니다. 그런데 303 아저씨 안 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해야죠? 곧 올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무슨 저 참쟁이라도 되시나? 그걸 어떻게 합니까요? 종우 씨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. 꼭 받으러 올 거예요. 하긴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죠.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도 두 쪽에서 있고. 아저씨가 여기 마무리하세요. 저 정말입니까요? 어, 저는 잠시 좀 가볼 데가 있어서요. 어디에죠? 여기서 나가기 전에 냄새나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죠. 하하, 조지아. 아이고, 신난다. 나 좀 아프게 하니까 잘 참아 보세요. 뭐라고? 아, 안 들려? 뭐라고? 아, 안 들리는데? 자식 사람을 미지경을 맡으려. 아유.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? 어. 아니, 나 여기서도 나가는데 그동안 묵은 죄 좀 내가 이렇게 다 씻고 왔지. 어디 가나요? 네, 뭐 처리할 것도 좀 있고. 에이, 303호 총각 좋겠다. 아유, 근데 우리 여기서 나가면 쟤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? 네? 아니, 303호 총각에 들어오면은 저 인간들 처리할 거잖아. 네, 처리해야죠. 둘 다, 응? 둘 다. 다녀올게요. 문조야. 이제 진짜 정말 좋은 사람들만 남겠다, 그치?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. 아직 살아있나? 잘 못 했다. 거기다. 어우 잘, 잘, 잘 못 했네. 잘 먹어서 그런가? 학생, 고기 먹을래요? 고, 고기? 네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? 지난번에 맛있게 잘 먹던데? 아 진짜 학생도 참 진짜 안 됐어. 이상한 놈들한테 붙잡혀 와가지고 진짜.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. 303호 그 새끼는 진짜 아주 차원이 다른 딸이니까. 근데 학생이 어떤 거 같아? 그 새끼가 나 무시하는 거 같지 않아? 어때? 그 새끼가 나 좀 무시하는 거 같지? 아저씨 마음대로야. 그치? 그 새끼가 우리 형도 죽였다니까. 갑자기 열받네. 그 새끼가 우리가 두키사거리 좀 해 주니까. 사사거리 벌레랑 죽여. 아 원만하게 보고 죽여버릴까? 어 학생? 죽여버릴까? 대답 문제를 해봐 학생? 학생? 여기서 도망가고 싶지? 그치 그치? 응. 아까 우리 내 얘기할까? 도망갈 수 있나 없나 대기해볼까?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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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옳지. 어!!! ere 사안에서 뻑뻑이 하면 안되지. 학생은 못부고 나랑 할 수 있어. 응! 응сте! 예엉! 응! 창 모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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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어디까지 가니? 아, 학생! 어머, 잠깐만, 잠깐만. 학생, 이게 왜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? 아줌마, 310호 학생 못 빠졌어요? 글쎄,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것 같은데. 옥상에 올라가 보지, 그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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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음, 음, 음. 버스 잡혔네.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었네.